콜스 넘버 붓꽂이는 하한가. 이분은 어머. 진짜예요? 그냥 나오라고 그러세요. 불러주세요. 이분 그냥 얼굴로 확인하시면 됩니다. 나와주십시오. 창희야. 마지막 기든 카드. 뭐 누군데? 마지막 친구. 마지막 친구 누구입니까? 마지막. 아니면 윤정수나 이런 애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창희야. 정수경이라고? 남창이 맞나 봐. 진짜? 남창이 맞네. 남창이 맞아, 남창이 맞아. 에이, 이거 아니지. 에이. 뭐야? 창희야. 정수경 온다고? 에이. 뭐야? 허공간이야. 남창이 맞아, 남창이 맞아. 에이, 이거 아니지. 에이. 내 친구다. 내 친구다. 야, 내 친구야, 내 친구. 야, 이거 왜 왔어, 또. 아니, 누가 모르고. 감독님 그러는 거 아니에요? 내 친구야, 내 친구. 내 친구. 형이 왜 왔어. 몰랐어요? 몰랐어? 몰랐어? 진짜 몰랐어, 몰랐어. 아빠 몰랐어. 악수했어, 악수. 누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뭐야. 형이 뭐예요? 누가 모르는 거야? 또 몰랐어, 형. 왜 그래요? 저 누가 모르는 거야, 진짜. 야, 너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고 왔어? 아니, 저리 가. 아버지하고 친구인가 보다. 홀수해, 홀수, 홀수. 홀수입니다, 홀수. 홀수. 누가 불렀어? 진짜 아니에요, 형? 정말 생각없다, 저 사람 부른 사람. 진짜 생각없다. 너야, 또? 김병현이야, 김병현이라니까. 야, 얘, 얘, 얘. 모르는 거 봐, 얘. 누가 모르는 거 아니겠죠? 나 아니죠. 모르셨어요, 진짜로? 진짜 몰랐는데?